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우리 증시 휴장 미국 증시도 휴장인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가 0.32% 플러스 s&p500이 플러스 0.16% 반면에 나스닥은 0.03% 약 보압으로 마감한 이런 상황이었죠. 다른 것보다도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8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무려 2.16%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올 한 달 보면 이번 달 들어가지고 지수 올라온 것이 보니까 4.48%. 지금 다우지수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난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s&p500 지수 그리고 또 나스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간 단위로 3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s&p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에 1.85%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14%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모두 주간 단위로 계속 상승을 했어요. 한번 차트를 보면 나스닥도 지금 여기에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1, 2, 3, 4, 5 거래를 보면 상승을 했죠. s&p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s&p500이나 나스닥보다는 상승폭이 좀 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술주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시가총액 1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59%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애플. 우리가 시가총액 2위죠. 애플도 역시 보니까 0.69%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반면 거기에다가 또 보면 엔비디아도 또 상승을 했네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AI의 제일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보니까 1.27이네. 사간이라 1.27%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한 이유는 여기에서 대만의 TSMC 이 회사가 4월 매출 증가 소식에 이렇게 1.2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런 반면에 테슬라. 테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죠. 테슬라는 지금 약세인데 2.04% 조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미국에서는 일단 전일 발표를 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급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또 올라가면서 결국은 또 금요일 날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 소비자 심리지수 이게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느 정도 꺾였냐. 여기에 보니까 올해 소비자 심리지수가 67.4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예상은 76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먼저 확 꺾였죠.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것은 이게 앞으로 향후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게 소득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갈 거고 소득이 감소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러면 소비자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그런데 67.4를 기록을 하면서 6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기대인플레이션. 이게 기대인플레이션 이거를 지금 보니까 조금 좀 올랐어요. 이게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보니까 이건 1년이면 단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3.5% 기록을 했어요. 이게 전달이 3.2%였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은 조금 올랐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 장기, 5년이면 장기예요. 5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이것도 역시 3.1% 상승을 했습니다. 전달에 3.0%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은 악화되면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혼조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연준위원들의 발언. 이 연준위원 파월의장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올해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인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연준위원들이 가끔가다가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요. 매파적 발언 어떤 발언을 했냐 누가 보니까 롤리로건 델러스 연준 총재죠. 이 양반이 여기에서 루지애나죠. 거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또 발언했어요. 금리 인하. 다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찬물을 쉽게 얹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 여기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증가가 되죠. 거기에다가 또 민간고용. 민간고용이 감소가 됐죠. 민간고용이 감소되고 거기에다가 또 실업률. 이게 조금 좀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시장에서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 연준위원들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툭툭 던지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상승 이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주춤주춤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음 주죠. 15일 미국 시간으로 15일 나올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이 또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도 하락한다. 그리고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즉 도매 물가 이것도 하락한다 그러면 연준에서의 금리나 기대감이 확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15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국제 유가를 한번 보자고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보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1.26%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78달러 26센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브랜트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1.3% 하락을 하면서 보니까 또 82달러 79센트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날 전체가 혼조세 마감을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이번 주는 과연 또 어떨까 한번 또 살펴보죠.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코스피가 0.57% 상승을 하면서 2727.63으로 마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1차 지지선 1차 목표선이죠. 지지선이라기보다도 2750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가는 그래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죠. 보니까 1.91% 상승을 했네요. 지난 한 주 동안에 1.91%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단 1차 얘기해서 목표치 2750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 보면 코스닥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가를 보면 조금 좀 내렸어요.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조금 좀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많이 하락은 한 것은 아니에요. 0.17% 조금 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코스피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그래도 한 주 동안 1% 이상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것이 1조 4,400억 정도 이 정도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기관도 역시 매수를 했어요. 보니까 기관도 1조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결국은 매수했고 개인이 매도죠. 이러면서 지수를 2% 가까이 이렇게 1.91%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한 것이 뭐를 했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바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쪽에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그런데 새로운 또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네이버 인터넷이죠.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두산애네빌리티. 이게 두산애네빌리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 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또 조선쪽 삼성중공업에 이쪽에 또 매수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보니까 APR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이노텍은 테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APR 이쪽에. 그러니까 새로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것이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실적이 호실적. 이것을 나타내는 기업들에 굉장히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도 무려 40%나 더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500억 정도,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500억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20억 정도.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의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LG이노텍 역시 또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도 한 20% 정도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결국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실적, 실적이 따라지면 이러한 기업들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에는 또 굉장히 증시가 또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15일 날이 우리가 이제 5월, 5월 15일 날이 석가탄신일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안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4일이죠. 4일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14일, 14일이면 여기에서 미국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미국에서의 우리가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일인 15일, 15일에서는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17일이면 금요일이에요. 17일 또 보면 중국, 이게 미국이지만 중국에서 4월에 소매 판매, 소매 판매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생산 이런 발표가 다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또 출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PPI. C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니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연 이것이 3개월 만에 반등이 멈출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거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여기에서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아마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4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이 조금 둔화될 걸로 한 3.4% 정도 여기에서 상승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3월 달이 3.5%였어요. 그래서 3.5%보다는 조금 둔화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이것을 뺀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것도 역시 3.6% 정도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3월 달이 3.8%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보다도 낮게 나온다면 증시는 미국 증시라든가 또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그 이유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꺾이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현재 보면 임금 상승도 꺾이고 있죠. 임금 상승도 꺾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얘기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역시 또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고용 이것도 조금 좀 감소되고 있죠. 민간고용도 감소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보면 실업률, 실업률 많이는 증가는 안 하지만 조금 좀 그래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남아 있어요. 이것만 꺾여준다면 연준에서는 9월 그리고 또 12월 이렇게 두 번의 금리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이 시장에서 한 62% 정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15일 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 며칠 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게 뭐예요. 바로 저 PBR 관련 금융주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것이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수혜 때문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금융 그러면 가치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덜 올라온 것이 이게 가치주 저 PBR 금융 가치주 이런 것들은 올라왔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주 우리가 저평가된 이러한 기술. 이 기술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하죠. 성장주는 주춤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 가치주보다는 이 성장 기술주 쪽에 여기에서 더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 그러면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반도체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보면 뭐 바이오 헬스케어 헬스케어 관련주. 그다음에 또 보면 뭐 조선 이런 종목군들로 얘기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로서 8만 전자가 조금 좀 무너져가지고 7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증권사에서 11만 원 그 이상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현재 뭐 보통 증권사들이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뭐 계속 그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은 현재로서 8만 전자가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끌어올리느냐 이것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이 반도체 업황 호조 거기에다가 또 ai 인공지능 이것으로 인해서 hbm 메모리 수요 이게 증가 또 그리고 또 가격 이게 판매 가격 공급 가격 이런 것이 높아질 가능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적이 호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반도체 중요한 것은 또 업황이 이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헬스케어 조선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종목을 골라서 자기가 그 남의 도움 없이 매매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제가 한 달에 월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린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제가 이렇게 무료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세요. 괜히 그 뭐 한 달에 월 88만 원 뭐 110만 원 막 이렇게 그 회비 내고 가가지고 괜히 유료방송 틀어봤자 여러분들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수익이 지금 4월 달에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제 방송들은 지가 한 5년 가까이 돼요. 처음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다가 지금 이렇게 출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내요. 지금 뭐 3월 달에는 2천만 원 수익 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지금 그 KT 다니다가 명태해가지고 계열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 방송 들은 지가 5년 채 안 돼요. 뭐 보면은 한 달에 그 500에서 천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내는데 보면은 하여튼 뭐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3월 달에 그 수익 낸 거를 보면은 3월 달에 보시고요. 400만 원 수익 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뭐 5월, 4월 달에 3월 달에 400만 원, 5월 4월 달에 13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또 매일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 바로 여기에서 개인택시 하시면서 투자금 5천으로 매매하신다 그랬죠? 한 달에 보면은 5천만 원 가지고 천만 원 이상 수익 내요. 제 방송 들은 지가 한 13년 정도 돼요. 뭐 아주 뭐 계속 듣다 보니까 인이 박혀가지고 귀신이 됐죠. 지금 5천만 원 중에서 바로 1,500만 원 수익 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4월이고 3월 달에 보면은 1,200만 원 수익 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이것뿐만 아니에요. 보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연,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연으로 아니라 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봤을 때 이 7,9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수익금만 2억 9백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263%.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2억 9백에다가 7,900 이렇게 합치면은 2억 8,800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박 낼 수 있는 종목 고르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종목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세요. 묻어두셔도 수익이 나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9,600만 원 매수해가지고 수익금이 2억 4,300이에요. 그래서 수익금하고 원금하고 합치면은 3억 3,900, 수익률이 252%.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기에서 추천도 해 드리고 그리고 또 바로 또 골라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스마트폰에서 먼저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 벽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이 카페는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한 달에 천만 원,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이렇게 그 월 3, 4천씩 수익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링크한 것을 클릭을 하고 딱 들어오면은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무조건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카페 활동을 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천년나라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들어오자마자 봤으면 좋겠지만은 노력을 해야죠. 뭐 뭐든지. 다른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수익이 나는데 오자마자 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이렇게 그 은근과 끈기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카페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두 분 다 지금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자, 천년나라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 4개월 전까지 매매를 하셨어요. 투자금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는데 수익금을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냈냐. 이게 해서 월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3, 4천만 원씩 수익을 냈어요. 1억 가지고. 여기 보면은 1억 중에서 이게 매개, 매수 금액이 1억 3백이네. 보면은 매매 손익, 수익이 3,700만 원, 수익률이 35%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1억 중에서 3,800만 원을 매수했어요. 수익금이 1,400만 원, 수익률이 37%입니다. 야, 85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연세도 엑셀 진짜 잘하셨어요. 엑셀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도 운영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말해서 고수가 되려면 모든 면에서 능통해야 됩니다. 저는 뭐 나이가 있었어요. 저는 뭐 완전히 초벌해가지고요. 그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완전 초보고 뭐 나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에서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보냐, 잃느냐의 그러한 거 완전히 피튀기는 전쟁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매 기법을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남기셔서 여기 보면은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 알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그리고 이게 또 저기 쭉 내려오면은 뭐 이렇게 매매 기법 같은 경우 이론과 경험적 주가 상승 하락 추세 판단 기법 이런 매매 기법을 남기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는지 그것을 보고 자기 것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자기,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볼 수도 없는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내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공짜예요.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 리딩, 한마디만 유료방송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유료 리딩하는 데, 여러분들이 뭐 알만한 데가 유료 리딩하는 데가 경제 TV예요.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그리고 이토마토, 그리고 MTN 이런 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예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유료방송에 가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의 회비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방송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월 88만 원의 회비를 뭐 이렇게 한국경제TV나 SBS, CNBC 이런 데다가 결제를 했어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그냥 여러분들이 방송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방송을 잘 들으면서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종목을 고르는, 뭐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보다도 종목,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기 잡는 법, 이것을 여러 개에서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비 88만 원에서 110만 원 내고 가서 방송 들으면 여기는 100%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 종목을 추천하는데 하루에 말이에요. 보통 3개에서 4개씩 매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익이 안 나요. 이게 도박이지. 이건 뭐 종목이 투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손실이 발생이 되고 회비 내고 손실 발생되고 이러다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남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유료방송 그 틀어봤자 돈이 잃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무료로 하는 거 와서 잘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 우리가 매매 원칙이라는 것은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 날까 이렇게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최소한 41가지인데 이거 한 10번 정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5배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매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들이 말해요. 공부하라는 이유가 주식 투자하면서 공부 안 하면 진짜 다 잃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심해서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돈 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피 같은 돈 가지고 매매하는데 돈을 벌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 이것을 보는 법, 그리고 또 차트 보는 법, 이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5%만이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이분들은 수익이 나요. 그런데 나머지 95%, 이분들은 공부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나죠? 그러다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돼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이나 어떻게 하나 추천받아서 뭐 하는 종목인지도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재무 상태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 잃고 퇴출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5% 속에 무조건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매매 이거 잘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저평가 우량 중 사놓으세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매달 500만 원 벌고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대박내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릴게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거는 공식인데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거 한번 달달 외워보세요.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납니다. 중요한 거.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어떤 분들은 50개, 100개 이렇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가 산 종목이 그렇게 많은 분들은 공부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 동량이나 하고 귀동량이나 했어요, 귀동량. 그러다 사다 보니까 뭘 샀는지도 모르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자체가 안 납니다. 이거 수익 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쳐요. 절대 안 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 개수를 줄이세요. 어떻게 줄이느냐. 여러분들이 보면 종목을 이렇게 세 종목을 샀습니다. 1억을 가지고 수익금이 2,200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7,500만 원을 가지고 세 종목을 샀어요. 수익이 9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종목 수를 줄여야지 종목 수 절대 늘리지 마세요. 늘리지 마세요. 알았죠? 그다음에 주식을 살 때 아무 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야 되겠다. 턱 사는 게 아니고 차트 잘 보면서 하라 그랬어요. 주가가 내려올 때 사지 말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이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잘 잡고 그리고 이게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암기하기 좋게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음원을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하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500만 원 수익 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셨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앤빌로브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카페 여기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 세요. 이렇게 있죠? 요것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벨소리 받아가지고 알람 그리고 또 벨소리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달달달 외우면서 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내릴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종목 공부를 해야죠. 한 달에 또 이렇게 수익을 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 이렇게 여기 보면 3월달에 1200만 원. 그리고 또 투자금이 5000이라 그랬어요. 2월달에 1300만 원. 그러면 4월달은 얼마냐. 4월달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수익 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제가 뭐라 그랬죠?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첫 번째 21선 우상향. 21선이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이죠. 21선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눌러줬어요. 눌림목. 이 눌림목에서 눌림목이라는 건 CCI9이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렇게 과매도 과매도 과매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수익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 여기서 사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서 오늘 빠져나와서 좀 올라왔지만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 사는데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한 번에 다 하세요? 아니잖아요. 세 번에 분할 매수. 그다음에 세 번에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에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 네 가지 원칙 이것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럼 엠아이텍이라는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떤지 또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죠. 먼저 재무 상태.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그랬어요. PBR, PER. P, E, PBR. 주가 순 자산비율. 이게 3 이상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평가라고 그랬어요.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P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그랬어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얘기했죠. 이건 10.08이니까 10보다는 좀 크고 이거는 3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의료 장비라든가 서비스 그리고 또 게임, 기타, 우리가 이런 벤처라든가 이런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은 이거하고는 조금 좀 이게 10, 3 이런 것보다도 업종 평균을 기준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좀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하고 매매는 틀려요. 그렇지만 재무 재표는 꼭 보세요. 재무 상태. 이 투자라는 건 이건 장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매라는 것은 이런 위치에 왔을 때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면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얼마? 한 달에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생활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급여 타듯이 이렇게 벌게 제가 만들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투자는 투자고 매매는 매매고.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비혈관용 스탠트와 의료기기와 쇠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예요. 그러니까 주력 제품으로서는 소화기 스탠트로 이렇게 보면 의료기기 만드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이 500억, 562억, 400억, 550억 매출이 이렇죠. 영업이익이 132억, 223억, 141억, 183억.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35%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자기자본수익률 ROE 이거는 보니까 17%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회상에서 우리가 주가순자산비율 PBR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 주가가 7,99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 한주당 자산가치 3,306 이렇게 나눠주니까 2.42에요. 이건 3보다가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PER 이거는 현재 주가가 7,990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주당 벌어들이는 돈 526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5.20. 이게 10보다는 좀 커요. 그런데 의료기 쪽이고 이게 이쪽이니까 제가 그거는 일반 제조업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평가로 봐서는 회사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를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실전 매매라고 그랬어요.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 3천만 원을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 수로 나누세요. 1차 매수 40%, 4,30이 1,200만 원. 그다음에 2차 매수 30%, 3,3은구 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 30%, 3,3은구 900만 원.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 원 했어요. 사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샥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그다음에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사자마자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막상 팔고 나서 수익을 내고 났더니 이게 1,8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뭐 인간인 이상 그런 미련이 남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한꺼번에 다 사요.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들은 항상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팝니다. 원샷, 원킬. 아셨죠? 그러니까 위험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 같이 위험관리 철제하려면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이때는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해서 9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또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5%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3차 매수하는 거예요. 3차. 900만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예비자금, 2차, 3차 하면서 예비자금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가 안정이 돼요. 심리. 심리 안정이 되니까 여유가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85%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눌리목에서. 그럼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이것은 내려올 확률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올 확률. 이게 15%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이때는 여기서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거 버티다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분할 매수,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이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수익으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살 때 내려오는 걸 안 사잖아. 바닥치고 올라오다 눌림목에서 해요. 항상. 그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밀려면 손절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험 관리. 이 위험 관리를 리스크 관리죠.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고 심리 안정. 이것은 결국은 수익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 달에 여러분들도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이 MCNS.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21선 우상에. 여기서 21선 이렇게 우상에 와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주가가 눌러졌어요. 이렇게 보면 눌림목. CCI9이 괌에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의 매수. 이런 구간. 여기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사요. 이런 게 해서 세 번의 분할 매수예요. 내려올 걸 대비해서. 그럼 그러는 과정에서 주가는 올라옵니다.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래도 안 올라온다. 그럼 뭐예요. 손절.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매매 기법이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천만 원 이상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반복하면서 아셨죠. 아까 보셨잖아요. 천만 원 이상 수익 내시는 분들 딱 이런 방법으로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지금 15일 날이 석가 탄신일에서 하루 휴장입니다. 보면 15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월, 화, 수, 일, 쉬고, 목, 금 이럽니다. 그래서 15일 날 중요한 것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에 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도 낮아진다. 이러면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에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뜩이나 계속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실업률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민간 고용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물가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잘 챙겨보고. 그리고 조정이 만에 하나 온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고 아마 이번 주에는 2800포인트 정도 아마 넘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만에 하나 조정이 온다면 바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서버